아니요, 아니요. 국물이 아주 기가 막혔죠? 한 그릇, 한 그릇 먹고 싶었는데. 아주 기가 막혔죠? 쉬는 시간에 뭐 별일 없었죠? 멤버들이랑 사이좋게 다? 얼굴은 빼고 때렸어요, 방송을 해야 되니까. 온몸이 멍이야, 온몸이 멍이야. 달달한 거 먹어야 되겠죠? 탄식 타임! 시장으로 떠나가보시죠, 놀토 나이스! 놀토 나이스. 오늘 간식은 떡 케이크 준비가 되어있습니다. 퓨오가 좋아하는 떡 케이크! 공감하다, 공감해. 와, 이거 맛있지. 아이고, 야, 이거. 오, 희한하다. 야, 이거다, 이거다! 아이고, 맛있겠다. 뽀또. 뽀또 느낌이다, 우와! 이거 대박이다, 뽀또다. 나 이거야. 대박이다, 이거. 와... 와... 심장을 따라 here we are, here we are. 너무 흥임샤! 너무 흥임샤! 너무 흥임샤! 되게 흥임샤! 너무 흥임샤! 황치즈, 황치즈 난리 나겠는데, 황치즈? 아, 맛있겠다. 야! 아... 자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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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꾸. 더 숙여, 더 숙여. 자꾸, 자꾸 숙여. 계속 숙여, 자꾸 숙여. 자꾸 숙여. 밑으로 들어가, 밑으로 들어가, 그냥. 자꾸 숙여. 네. 질기잖아. 질기잖아. 와, 질기네. 지금 질기게 해. 왜냐면 방송 나오고 댓글도 너무 못 찍어줘. 어떻게 해? 자, 간식이 도착을 했습니다. 먼저. 아, 나 흥임샤. 비주얼이. 황치즈는 위에 쿠키까지 제공이 되고요. 황치즈, 황치즈. 흥임샤, 흥임샤. 흥임샤, 흥임샤. 흥임샤, 흥임샤. 두 개 다 먹고 싶은데. 황치즈. 흥임샤. 음료는 우유와 커피가 제공이 되는데요. 거의 우유 위주로 제공이 됩니다. 왜요? 왜, 왜, 왜. 왠지 말 좀 해봐요, 제발. 오늘의 간식 퀴즈를. 커피? 아니, 몇 년쯤 왜.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의 간식 퀴즈는. 바로 퍼포먼스를 위해 칼을 걸고 나온 두 분을 위해. 가사 네모 퀴즈. 오케이. 간의 퀴즈입니다. 오케이. 간의 퀴즈. 자, 모두 일어나주시고요. LED 화면에 빈 네모 칸이 떠요. 아시는 분들은 본인의 이름을 외치면 제가 지목합니다. 나레 씨가 만약에 정답을 외쳤을 때. 손만 딱 들어도 저희가 정답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두 분 먼저 보내야 우리 퍼포먼스 도움 받을 수 있어. 아,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네. 첫 번째. 간의 퀴즈. 보여 주세요. 더 후에는 없는 거야. 데뷔 중. 아니야. 더 후에는 없는 거야. 날 데려가줘. 또 데려. 굿바이. I wanna win. I'm crazy now. 어디에. 어디에 데려가, 넉살. 더 후에는 없는 거야. 그 환상 속에 날 데려가줘. 실패. 다 도와줄 거야. 우산? 실패. 저기 어디서 우산. 낭만적이야, 형 낭만적이네. 같이. 힌트 들어갑니다. 채연 씨. 네. 하창시절 별명 뭐였습니까? 하창시절 별명이요? 네. 지금 솔직하게 얘기하자니. 방송이 안 될 것 같고. 보통 우리가 하창시절 별명 유치하잖아요, 그렇죠? 아, 이름? 이름 갖고. 아, 채소? 그 채소였어, 계속. 그 채소. 세윤! 세윤! 문제 못 맞혀도 도와는 줍니까? 나 이거 좀 알아. 알아? 도와주고. 같이 하나 내보자, 오랜만에. 채로 시작하는 거 아니야. 네. 이거 내가 모를 수 없지. 그 채 온. 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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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지? 맞지? 정답입니다. 정답. 나오세요. 폴리버, 폴리버. vigil, 이거. 가, 가, 가. 가, 가, 가. 가, 가, 가. 렛츠고! 어유, 뭐야. 어유, 뭐야. 야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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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어디까지 하는 거야? 야, 야, 야. 너무 잘했어. 잘했어. 야, 야. 너무 잘했어. 너무 잘했어. 야. 야, 핑클 노루. 야, 핑클 노루까지 하라. 개미 두 마리 안 해, 개미 두 마리? 개미 두 마리 안 해? 개미 두 마리! 황치즈 하나 들어갑니다. 쿠키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지, 그렇게 먹어야 돼. 그렇지, 그렇게 먹어야 돼. 치즈 향이 확 올 거예요, 먹자마자. 그거야? 그 치즈 샌드 맛 나요? 달달하고 행복한 맛이 들어간다. 행복해지는 맛, 행복해지는 맛. 먹을 수 있을까? 너무 지금 핑클 쪽으로 갔기 때문에 조금 더 끌어올립니다. 우리 두 분을 위해서. 두 분을 위해서. 보여주세요. 자, 러블리즈 아츄입니다. 러블리즈 아츄입니다. 나 그댈 위해 몰래 감춰놓은 네모, 네모! 은채! 한 번에 맞춰도 돼요? 그럼요! 은채! 은채! 나 그댈 위해 몰래 감춰놓은 애교도 있는 걸! 어머나! 애교도 있는 걸! 어머나! 아, 애교! 애교 지금 하나밖에 안 보여줘. 3종 세트 보여줘야 됩니다. 아, 애교도... 아, 애교도... 안 도와줘요. 안 도와줘요. 안 도와줘 나와야지. 도와줘야지. 안 도와줘. 도와줘야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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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이따가 도와줄 건데. 아, 도와줘요? 자, 간다. 어디가, 어디가. 돈 받아야지. 도와줘야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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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억지로 쥐어짜냐. 흑임자와... 일단 도움받으려고 나갔어. 도움받으려고. 아, 얌세게 된다. 방에 쏴 나가서, 얘네. 아, 근데 흑임자 멋있겠다. 그렇지, 그렇지. 아, 발라먹어야지. 발라먹어. 아, 발라먹어. 어, 어때?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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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흑임자 향이 나? 흑임자 향이 나? 어! 오! 어, 멋지 먹었지? 어, 멋지 먹었지? 찜이 같지? 너무 맛있어요. 어. 거기에 우유 한잔 딱 살짝 그렇지. 지금도 우유 살짝 들어가야죠. 젊음이랑. 젊음이랑. 너무 맛있다. 너무 잘 어울려요. 너무 잘 어울려요. 너무 잘 어울려요. 아. 너무 맛있어. 형님 밥 자 먹어야 되나? 아니, 한 사람 맞혔는데. 무섭네요. 예, 무서워요. 다음 문제입니다. 보여주세요. 조혜령 씨 안하까나입니다. 안하까나. 이거 안하까나. 조혜령 씨 안하까나입니다. 안하까나. 이거 안하까나. 섹시 뮤직 아우로. 아우로. 섹시 뮤직 아우. 나래. 세모나. 아우나. 섹시 섹시 뮤직 안으로. 섹시 섹시 뮤직 안으로. 뮤직 안으로. 나래. 섹시 뮤직 아우 형이 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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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나 형이 나. 아우나 형이 나. 아우 형이 나. 실패. 아우 형이 나. 아우 형이 나. 불쌍하다. 힌트 들어갑니다. 연예인들이 좀 싫어하는 거고. 그리고 한 애는 이걸 즐겨요. 넉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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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섹시 뮤직 아우 스캔들 나. 스캔들 나. 저 스캔들을 즐겨? 정답입니다. 어? 정답입니다. 섹시 뮤직 안으로. 어? 섹시 뮤직 아우 스캔들 나. 개그맨들 다 나와. 개그맨들 다 나와. 뒤부터. 뒤에부터 뒤에부터 뒤에. 개그맨들 다 나와. 하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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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가시죠. 반대, 반대. 반대, 반대. 그러면 넉살 엎드려. 엎드려, 넉살 엎드려. 바닥에 엎드려. 그럼 위로 지나가. 바닥에. 엎드려. 그럼 위로 지나가. 그렇지. 다리 벌려서. 위로 지나가라고. 오케이, 오케이. 지나가. 아, 너 엎드리라고. 엎드리라고. 엎드려, 엎드려. 하이. 아, 됐어, 됐어, 됐어. 아, 됐어, 됐어. 아, 됐어, 됐어. 아우. 납작 엎드리라고. 엎드려, 바닥에 엎드려. 뭐 참 불안해, 왜 엎드려. 뭐 참 불안해, 왜 엎드려. 엎드려, 뭐 납작 엎드려. 바닥에 엎드려. 그 위로 지나가. 엎드려니까 불안해니까 계속 일어나. 믿어. 뒤에서 뭐할까 봐, 계속. 아, 뭘 해요. 우리가 아무리 뭐. 똥집 안 해요, 똥집 안 해요. 다들 비위가 좋지 않아요 자, 다음 문제 갑니다 집중해 주시고요 보여주세요 비비지입니다 비비지? 비비지? 메디아 비비지 비비지가 아니에요? 한 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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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처럼 한번 못 참아가지고 조용필처럼 실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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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무슨 컨셉이야? 오늘 무슨 컨셉이야? 우와 뭐지? 최연! 어? 됐다 천 얼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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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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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좀 모른데? 모르는데 모르는데 레츠고! 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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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adry 헤이 헤이 아 이거 뭐야? 이야 이거 뭐야? 야 이거 뭐야? 야 뭐야 이거? 야 야 뭐야 이거? 에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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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이거 뭐야? 에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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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공! 황치즈로 갑니다! 황치즈 하나가 또 솔드 이거 무슨 말이야! 먹어, 그냥 내 말 듣지 말고 그런 거 아니야, 배우면 돼 황치즈 맛이 어떤지? 긁어서! 과자 사이에 들어간 그 크림 맛이 너무 맛있어요 스 너무 맛있어 스 너무 맛있어